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잡기에 나선 연방준비제도의 제롬파월 의장이 연이틀 상하원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졌다고 언급한 이후 3월 금리 인상폭이 0.5포인트로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은 연방하원 재무위원에 출석해 1월에 경기지표로 기준금리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졌으나 3월 회의에서 얼마나 울릴지는 곧 나올 2월 고용지표와 물가지수를 보고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오전에는 2월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3월 14일에는 2월에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연준은 2월에 두가지 지표에서 고용열기가 식지 않는 반면에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3월 22일 0.75% 인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거나 3월에 이어 5월 3일에도 2연속 0.5포인트씩 인상하게 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경기지표가 1월보다는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3월 22일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올리게 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월 2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파월의장 발언 전에 30%에서 발언 후에는 70% 이상으로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금융상품과 상품거래서인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3월 22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일 오후 현재 79.4%까지 치솟았습니다. 3월 21일과 22일 회의에서 0.5포인트 올리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 내지 5.25%로 끝내 5%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5월 3일에는 0.25포인트 올려 5.25 내지 5.50%가 될 가능성이 59%로 더 높지만 0.5포인트 인상에 5.5 내지 5.75%까지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도 27.5%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충지하기 직전에 이른바 종말금리가 올해 중반 5.5 내지 5.75%가 될 것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